경기도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실행한 공무원과 우수 정책 등을 도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적극행정 도민 추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도규제개혁 담당관, 행정혁신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는 13일까지 추천한 사람은 하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에 이후 추천한 사람은 21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에 반영됩니다. 경기도는 도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직장 교육, 도민 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했습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겠다며 경기도 적극행정 정책 및 공무원 추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